생기 넘치는 등산객들 포착! 하나, 둘, 셋! 파이팅을 외치고! 임착의 기운을 충전! 어마어마한 바윗길이 나타났다!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는 듯 산의 흙길 계단과는 사뭇 다른 바윗길의 위엄! 다들 열심히 도 오른다! 아이고, 힘내세요! 어떠세요? 이 바윗길이? 너무 재밌어요 나는 재밌어요, 근데 쟤네 지금 힘들어 죽는데 특색 있는 바윗길 만큼이나 오르는 사람들의 목적 또한 다양하다 이야, 저기 좀 보시라! 자전거로 대동단결! 남들 등산 운동하듯이 다른 사람은 스틱 가지고 오잖아요 스틱 대신 자전거 가지고 오는 거죠 힘들진 않으세요, 자전거로? 등산 자체도 힘들잖아요 조금 더 힘든 것 뿐이죠 대신에 내려갈 때는 재밌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도전하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다운하고 내리막길도 조심히 내려가세요 특색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바위에서 달리는 미니 자동차 감미로운 악기 소리까지 사람 냄새가 가득한 현장이다 hose 교사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